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내가 누구한테 붙여야 해? 형한테? 내가 정말로 네 네 네 네! 좋은 개의 올림픽 현장입니다 이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화 주자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리액션 크게 정우야 네 거 꺼야 돼 끄라고 자 성화 주자 두 번째 주자에게 돌을 붙여주세요 정우야 너 끄고 있어야 돼 나 이거 왜 안 꺼지지? 몇 번 누르면 돼 야 너 안 돼 이거 건전지 뺐다 껴 자 두 번째 성화 주자 박히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됐다 여기는 127 동계올림픽 현장입니다 이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화 주자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무한한 공간 전함으로 정재현 네 첫 번째 주자가 두 번째 성화 주자에게 술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 성화 주자가 세 번째 성화 주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화 주자가 세 번째 성화 주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얼음 하늘에서 온 초록색 물결이 117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황하게 박수 박수 일동 가운데로 모여 박수 우 우 자 그러면 임의로 제가 정할게요 임의로 하지 말자 네 우선은 해찬이랑 쟈니는 같은 팀이 되면 안 돼요 맞아요 발의 힘이 생겨요 이제 해찬 선수 그리고 쟈니 선수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팀을 고르기로 하겠습니다 두 선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이스 MC 이긴 팀이 먼저 한 선수를 뽑고 진 팀이 그 다음에 한 선수를 뽑으면 됩니다 여기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흥 아아 자 안내면 징고 가위바위보 와 자니 선수 과연 쟈니 선수가 첫 번째 주자를 누구를 뽑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장호 뭘 좀 아는 형이네 해찬 선수는 재현 선수를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 가위바위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면 징고 가위바위보 쟈니 선수가 이겼어요 마크 오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세트 아니야 세트 아니야 한 세트라고 주장하시네 유타 선수 세트 아니야 힘이 굉장히 있어요 오예 이렇게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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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내면 징고 가위바위보 나 미쳤는데 오 쟈니가 다 이겼어 지금 가위바위보 갑자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정도면 유타 뽑아줘야 돼 아 근데 유타 형 너무 게임에 진심이 아니야 맞아 잠깐만 이렇게 둘이 나온거지 축구했을 때 기억나 우와 지금 그거야 그 스페이스 좋아 스페이스 좋아 네 근데 유타 형으로 가자 가자 솔직히 나 여기 오고 싶었어 좋아 좋아 나 근데 형포몰라 그랬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렛츠 고 따라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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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희가 할 게임은요 컬링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이런 소폰들이 있어요 네 저희 컬링은 또 네오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공을 던지실 때 장애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섯 개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장애물들을 치워나가면서 가시면 돼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미리 놓으면 미리 치우잖아 아니 같이 출발해야지 아니 이제 출발하면 이제 시작합니다 출발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성공 후공 정하세요 자 나의 수제자 도영 킴 그러면 나의 수제자 유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네 성공할 거야 후공할 거야 우리 후지 우리가 먼저 해 오케이 그러면은 너가 일로 가고 내가 일로 가서 딱 할까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아니면 이거를 살짝 왼쪽 아 근데 볼링핀은 하나로 치는 거야 아픈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일단 여기 하나 생겼다 이거 치워 아니 지금 시작하면 너가 던지면 너가 던지면 거긴 안 된대요 아빠 어? 바로 여기 앞에부터 치워야 돼 알았지?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무시하고 그냥 해 아 알겠어 진짜 진짜 믿을게 어 오케이 잠깐만 비 시작 아 근데 나이스 아우셔 아우셔 낙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나? 내가 형 첫 번째로 해볼게 내가 생각보다 잘 미끄러지네 이제 우리다 형 내가 1라운드 해볼게 내가 이거 한번 봐볼게 내가 이거 한번 봐볼게 오히려 앞쪽보다는 뒤쪽이다 그냥 여기 이렇게 해놓을까?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못 치우자 앞쪽보다는 뒤쪽이다 저거 내가 달려봤거든? 시작하고 공 도착할 때까지 저기까지 절대 못 가 아니 형들이 진짜 진짜 빨리 올 수 있잖아 자 장훈 씨 준비됐어요? 네 자 레디 세트 빼게 하면 스톱 막아 놓는 게 훨씬 낫긴 하겠다 너무 세 그렇지 그렇지 와 이거 이거 N이야? 아웃 아웃 아니 이게 은근히 많이 가네 야 그냥 두자 얘네 거 두자 그냥 그래 그래 스피! 스피! 어떻게 가져오?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나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 그래 해찬이도 이거 하자 어 가운데를 겁나 세게 해서 저 장애물로 인해서 좀 막혀져가지고 노란색 우리 건데 아 노란색 너네 거? 들어? 어 듣고 있어 장애물로 인해서 좀 막혀져가지고 막혀져서 힘을 덜 받아서 들어가게 하는 그림 뭔지 알지? 아 미안하지만 해찬아 저희 뒤에서 시작해야 돼 아 달려와야 돼? 달려와야 돼 간다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해줘 자 해주세요 레디 레디 시작 야 야 야 야 오오오 잘했다 예에에에 이거 괜찮아요? 이거 괜찮아요 미쳤다 오케이? 아 오케이 오케이 완전 오케이 아 이거 종이 건드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 공은 건드리면 안 돼 그 대신 공만 안 건드리면 돼 I'm going to throw it slowly 그건 어차피 가 마크야 천천히 해야겠다 아까 태형이처럼 그냥 태형이 형 거 밀어버린다는 생각으로 가자 형들이 다 치운다는 생각으로 난 에임할게 You know what I mean? 내가 할 때 얘네를 이용해야 된다니까 이게 맞아 아니 무게감이 있는 걸로 이거 좀 땡기자 앞으로 그래야지 좀 여기까지 안 가지 않을까? 땡겨 오케이 근데 미안하지만 5개까지인데 아 이거 빼자 해봐요 어차피 마크예요 자 마크 you ready? 아니면 마크야 아 우리가 천천히 하고 우리가 가자 셋 Go Nice a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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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 그냥 절로 갔다 형미 형미 나이스 나이스 야 그림 나온다 나이스 그냥 나오는거 재밌었어 아 어떻게 저랬지? 와 마크야 좋았다 좋았다 진짜로 이제 우리 그걸 만들자고 이렇게 손목이 힘이 만져도 돼 내가 느낀 게 다섯 개 끝이야 다섯 개 끝났어 다섯 개 끝이야 꺼봤을 때 달려올 필요가 돼 저거 치우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많이 하면 치우기가 필요하잖아 오히려 이렇게 곳곳에 치우기 이렇게 빡센 거 못 먹는 게 알아? 아 어어어어 그렇게 하자 다섯 개 끝이야 어떻게 할까? 하나 빼야 돼 하나 너가 좀 해줘 봐 하나 빼야 돼 이것도 하나 빼 아 그거 하나 빼 이것도 하나 빼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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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쳐 저거는 그냥 쳐도 은유가 없어 저거 무시하고 그냥 밀면 돼 그치 그치 이게 더 낫겠다 오케이 자 갈게요 삐 시 자 너무 빨리 출발했는데? 닦아야 돼 닦아야 돼 형 앞에 닦아야 돼 닦아도 이거 수용 없어 좌영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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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영민 야 좋아 우와 아니야 저거 또 밀면 돼 밀면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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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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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밀 건지 아니면 우리 그냥 더 깊이 갈 건지 그걸 정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잘 해보자 잘 해보자 내가 내가 할까? 그러면 형이 형이 가자 형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? 응 이거 안 돼요? 이건 안 되지 하하 가자 하나만 빼서 하나 거슬리게 나누자 약간 요렇게 와 저건 좀 천재적인데 저거 근데 그러면 야 그럼 이거 뺄게 믿을게 근데 도구 괜찮아? 양심 안 찔려? 도영이 양심 괜찮겠어? 아 미안 도영이 형이 형 괜찮아? 도영아 아니 근데 이거를 이어 보자 양심은 탈부착이 강해 이걸 이어 보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야 괜찮다 이거 이걸로 하자 저거는 저기 들고 약간 거슬리게 자 우리 선수들 아주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 다음 선수 출발하겠습니다 자 자니 선수 you ready? 천천히 천천히 자 레디 너무 세게 하지 마 셋 스타트 아 뭐야 아 이거 속보감이 안 맞잖아 너무 미리 출발했는데? 다행이다 아 오 나이스 아 우리가 근데 더 이기고 아 근데 이거 혹시 이거 놀 때 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야 너네 봐봐 나중에 한 번 볼게 한 번 보고 얘기할게 보고 얘기해 아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저 상태면 만약에 지금 누가 이긴 거예요?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 안전빵이야 아 그럼 저거 밀면 돼 야 우리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나도 갈게 너는 이거 앞에 거 치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일단 앞에 거 빨리 칠게 갈게 갈게 어 서 쳐주세요 너무 세게 나이스 나이스 클라스 오오오오 야 저거 다 밀면 되겠다 다 밀면 되겠다 그냥 아예 민단팀 많이 들어가야겠어 나이스 나이스 유타형 할 수 있죠 야 근데 인간 인간 그거 해도 될 거 같아 좋았어 좋았어 야 이거 너무 잘했는데 우리 팀 형 내가 전략 봐봐 형 여기야 이걸 먼저 치면 따닥 오케이? 따닥 따닥 아 건더 아 건더 뭐야 아 뭐야 이거 그대로 그대로 봤어 처음부터 다시 하자 아 뭐야 아 건물 놓쳤지 우리가 이긴 거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처음부터 우리가 이긴 걸로 하고 그래도 유타 던져봐야지 왜 만졌어? 아니 그대로야 유타한테 그럴 수 있어? 그대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형 알겠지? 여기 따닥 아 방금 우리 공 출발할 때 나왔다 아 얘를 공 출발할 때 나왔다 이거 좀 무겁다 그니까 이거 좀 무거우니까 아까는 그렇게 안했어 제일 깊이 하면 우리가 이긴 거야 하나만 있어도 홍월이가 세게 던져도 돼? 아니면 아 그니까 형 어떻게 할 거야 치면서 제일 깊이 들어갈 거야? 아니면 형이 그냥 치면서 가려고 형 봐봐 에임이 딱 여기서만 그냥 하면 돼 여기? 이거 이게 원래 딱 여기였어? 어 더 안에는 아니었어? 더 아냐 여기였어 차라리 뿅망치를 맨 앞에 두자 어때? 자 우리가 야 야 가봐 아 그리고 마크가 너 혼자 가서 너 혼자 가면 돼 너의 엉덩이 힘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가다가 그거 노란 그 스톤 건드리면 안 돼 빗자루로 아 안 건드릴 건데 오케이 오케이 진짜 딱 예민한 잠깐만 스톤 건드리면 탈락? 스톤 건드리면 아니지 왜냐면은 여기서 나카모토 어차피 이미 나갔잖아 그러니까 선 전에는 아 지금?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렇게 같이 간다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거 의미 없어 이걸 더 받자 어 마크 표정 마크 이거 치워야 돼 나 이해를 붙어 마크 진지한데? We're gonna use this so you can throw hard 야 공이 칠 거야? 공이 출발하면 출발해야 돼 그럼 무슨 말이야? 먼저 출발하면 그러니까 형 혼자 다 치워야 되는데 진심이야? 어 아 이거 필요가 없는데 아 형 어떻게 할까 자 the last player is 나카모토 유타 You ready? 앞빛 치울 거야? 과연 내가 이거 치울게 자 ready set 공이 공 나가면 출발해야 돼 공 나가면 아 아 빗 start 한입대가 이겼다 아 어 야야야야야 아니 얘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다면 컬링은 매너있는 게임이래요 그러니까 퇴장 니가 필요했잖아 야호 뭐야호 그래 핸디캡 주자 또 너네부턴가? 아니 왜 자꾸 아니 왜 자꾸 던지냐고 이쪽으로 자 그럼 우리가 방해물 놓을게요 도영아 어 먼저 보여줘 그리고 너네가 치워줘야 돼 치울게 약하게 해 형 여기서 치울 거야 뭐 하는 거야?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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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줘야 돼 진짜 치워줄 거 이거 생각하고 갈게 알았어 원 투 쓰리 와 근데 진짜 선수팀 같아 넷이서 갈게 내가 맨 안 내가 맨 안쪽 갈게 도영우 씨 발 조심할게요 근데 지금 다 파란 발 뒤로 갈게요 파란 발 자 준비 시작 orn such 아 이거 이거는 도영이 아니 도영ain 시작하고 형이 준비 되면 형이 안들 câ 빨리 내가 시작할게 오케이 오케이 시 시작 아 이거는 터무늬였다 이거 잠깐만 미안해 이거 터무늬였다 야 이거 터무늬였다 모모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도 장애물이라는 거지 아니야 우리한테도 장애물 아니야 내가 다른 느낌으로 도움이 되어볼게 얘를 치우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? 근데 얘 맞으면 탈락인 거지 근데 누나 이 스톤을 치는 건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상관없지 나 어떻게 할래? Do you wanna hit the stone? I think I'm gonna just throw it in from this side I'll throw it in right here 이렇게 해놔야겠다 쟤 왜 이렇게 진심이냐? 오케이 오케이 레디 내가 끝에 그거 해야 돼 셋 Go 나이스 나이스! 잘한다 잘한다 에이! 어 저랬어? 아니다! 우리 그대로 두면 되겠다 이거 그치? 어 너 거기서 할 거야? 잠깐만 아 아니네 잠깐만 잠깐만 해도 돼? 응 오케이 그럼 이쪽에서 해야지 이제 오케이 아 그럼 바꿀게요 아 건드리면 안 되지? 끝났어 끝났어 물어봤잖아 끝났냐고 진짜 한숨이다 아 뭐야 괜찮아 이게 재밌잖아 이게 재밌잖아 아 잘한다 야 아 이쪽에 있어야 돼 형들이 아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나 아웃이야 뭐가 아웃이야 아 나는 그 카메라 안쪽으로 있어 아 저 카메라 안쪽에서 해야 돼 여기 카메라가 없어 근데 여기 카메라 이게 라인이지 그래도 라인이 있어 아 오케이 갈게요 그냥 무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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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나갈 거예요 셋 Start Let's go 어 너무 빨라 저거 아 뭐야 뭐야 아 김정우 뭐야 그럼 안 돼 아 김정우 때문에 이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컬링혁명의 용보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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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그대로 두자 아 우리 우리도 그럼 이거 하자 방해하자 쟤는 아 우리는 우리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아니 넌 뭐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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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생 인생 좌우명이 눈에 눈은 얘는이야 아이즈 앤 아이즈 아이즈 앤 아이즈 노즈 앤 노즈 이대로 준비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은근 너무 세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사이로 갈까? 어 그래 그래 시작 얘네가 건드립니다 아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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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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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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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내가 막 때려나 이거 이거 그거네 이거 타닥이네 타닥 맞아 레츠 고야 야 지금 장임을 일곱 개야 너무 딱 때렸어 너무 딱 때렸지 아 쏘리 쏘리 아 재밌다 자 저 뿅마치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우선 가가 나 갈게 타닥 타닥으로 가야 되는데 셋 아 안 되겠다 씨 어 나이스 오 재현! 아웃 아웃! 재현이가 건드렸어 아웃! 재현이가 건드렸어 아니 아니 재현이는 장임을 건드렸어 아 맞네 맞네 이거? 아니 스톤이 이거 쳤는데 아니 스톤이 이걸 쳤어 스톤이 이걸 쳤어 어 봤어 나 카메라를 보자 그럼 한번 봐주세요 나 겸.. 나 이건 맞지 않았어 어 맞아 나도 봤어 근데 어차피 이거 나간 거고 재현이가 칠 수도 있지 아니야 거기 들어줘야 돼 너 컬링 연맹에 DM 받고 싶어? 쉿 여하튼 그 VAR 한번 해주세요 근데 뭐가 더 가까워 지금? 얘가 더 가까운 거 같아 이건 진짜 줄자가 필요해 아 이건 진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건드리면 안 돼 어 맞죠 안 건드렸지 안 건드렸어 나이스 우리 팀에 해찬이 없었지? 건드린 걸로 됐었을 수도 있어 아니 아니 내가 기억하거든요 미안하지만 안 건드린 것도 나도 알았어 아이씨 하하하하 어 오케이 오케이 나 관심 꺼져 있었잖아 내가 할 때 유타 형이라서 쭉 태도 돼 그냥 빨라서 저기까지 못 가 근데 대신 너무 세게 하지 마 우리 이거 다 밀어야 되니까 투 왕 이거 하하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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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아 괜찮지 이거는 뭐 fahren 누구지 우리? 재현이 잘했어? 잘한가요? 지금 아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았다 그냥 natural 귀요 이 빨간 스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는 저게 위험하니까 여기만 막으면 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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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ظلم 나와 줘 이제 끝났어 경호야 기죽지 마 아 근데 형 발 뒤로 빠르다x2 나이스! 우리 하나 남았어 근데 어떤 게 더 가깝냐 야? 근데 우리 지금 작전 회의 중이긴 해 아 근데 우리 거 보고 있어 어떻게 어떻게 가는 거야 원 밖으로 놔야 된대야 원 밖해 좋아 좋아 그렇지 진짜 야 아 근데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해도 맞아 맞아 의미 있어 근데 형들 솔직히 이거 치울 수 있어? 아니? 치울 수 있는데 중간에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세게 하면 형들이 빨리 못 가 아까 방금 봤잖아 이 센터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You know what I mean? Like right here 아 그니까 형들 치울 수 있냐고 아니 못 치우고 빨리 하면 못 치운다고 근데 은근 마크가 잘 칠 거 같아 마크는 잘하지 근데 세게 하면 그냥 운동신경 미쳤잖아 그게 어차피 자 가겠습니다 그냥 할게 몰라 야 근데 우리 마지막 아니야? 우리 굳이 안 가도 돼 이미 이겼어 아니야 아니야 저 줄자로 재야 돼 줄자로 재야 돼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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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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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겼어 아 메알이야? 작전 성공했어 작전 성공했어 tuv 마크 됐 이 마크 됐 이마크 됐 아니 이거는 줄자로 안 잡Ol 나 이거는 준 나 얘는 진짜 bien한데 나 이건 줄자 Ja, 내 작전, 작전 정확했어 정확했어 이거 나는 줄자 필요 없ention 아 이거 줄자 필요 없네 아니 근데 마크가 진짜 해준다 진짜 착하다 마크 아 그렇다 아 그렇다 저 빙판좀 닦을게요 rangedub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, 단락 자, 3핸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성공은 이겼던 저희 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번에는 뒤에 해봐도 돼? 귀엽게 해줄게 아 귀여워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오 유타 지금 얼굴 진짜 멋있는데?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자, 3, 4, 3, 2, 1 오 야, 좋았다, 좋았다 아웃! 셌다, 셌다 셌다, 이번에 괜찮아, 괜찮아 오, 다 치웠어, 근데 오, 약속할게 내가 할게 내 생각에 제일 못하네, 유타가 내가 하겠다 자, 레디, 고! 갈게 2, 1, 고 아 좋다, 이거 오, 좋다 좋아, 좋아 나이스 킹 아 여기 이미 팀 한 명 바꾸셨어요 안 돼,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좀 이따 쓸 거라고 해도 돼? 오케이 자, 저거, 저거는 꼭 치워야겠다, 저 강아지 이모티콘 오케이 그거 약간 위험한데? 왜? 괜히 막힐까 봐 왜? 왜? 저렇게 서는데 의문을 가져와 근데 하나도 안 위험해 보이긴 해 아, 도영이 발 조심할게요 하나 둘 둘 셋 밀어, 밀어, 밀어 어, 야, 야, 조심해 치지 마 나이스 예 아웃 아웃 형, 우리 여기서 We need at least two in the ball in the circle 내가 장애물 하나 개발했거든? 킹 받아 그거 두 개야 아니야, 이거 하나야 두 개야 하나야 양심 안 찔려? 하나의 양심 안 찔려 그래, 그럼 하나라도 사줄게 진짜 하나야 네가 굳이 그게 양심이 안 찔린다고 치면 아니,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막판에 쓰자 미끄러지지가 않아 정우야, 우리 팀 할 거야? 확실하게 해줘 나 여기 있을게요, 그냥 그래, 그래, 그래 그럼 대신 손 잡고 있어 자, 하세요 하나 둘 셋 와, 좋았다 이거 와, 이거 좋다, 이거 오, 야, 괜찮은데? 내 장애물 끝 멋있어! 와 와 엠켈 와 좋았다 근데 또 저거를 맞추는 맛이 있거든 한번 다시 마법의 찬스를 쓰자 이건 어떻게든 치우자 아니, 심리적으로 가자 내가 개발한 장애물 어디 갔지? 없어 약감인다, 약감 내 새끼 어디 갔지? 없어 이 감각으로 바로 할게 오케이, 갈게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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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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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우리 이제 간다 갈게 둘 셋 치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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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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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 그래도 쳤어, 그래도 쳤어 치길 했어, 치길 했어 처벌해야 돼, 처벌해야 돼 아, 우리 이거 야, 장애물 어떻게 하지? 어? 지금은 어떻게든 남게 하려고 해야 돼 지금은 어쨌든 남아야 돼 생각보다 약하게 해야 돼 생각보다 자, 알겠습니다! 지금은 거기에서 아예 도착을 해야 되니까 설마 정우가 시즈니의 사랑을 치겠어? 설마 정우가 약속할게 시즈니와 다시 만나는 날 다시 만나는 날 근데 이게 좀 감동이야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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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둘 셋 어? 아, 두 번 더 진짜 빨라, 옆으로 쳐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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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, 좋아 나갔어, 나갔어 아, 드디어 내가 영웅이 될 타이밍인가요? 아, 이것도 셌구나 운명 걸어, 운명 걸어 오히려 장애물 있을 때 또 이득일 때가 있어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하나라도 더 많아요, 좋아 들어가요, 지금 네 그림 나오는 거야, 이거 어? 자,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? 어 도파민 지금 충분히 올려 할 수 있지? 저거 내가 치워줄게 저것도 내가 치워줄게 해보자, 해보자 하나, 둘, 셋 해줘 하나 마지막 셋을 느리게 둘 셋 아, 빨랐어, 빨랐어 비슷해 어? 이야 우와 우와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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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떻게 털컥이 이겨주지? 저거 맞춘다는 저거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겠다 그치 그치 어, 우리가 제일 가까워야 돼 아, 너네 한 번 더 남았구나? 지금 이거는 의미가 없어, 지금 맞아,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일단 이걸 맞춘 아니면 더 각기 하던가, 그냥 어, 근데 그게 더 어렵고 그러면 두 개야 그러면 두 개야, 우리는 이걸 치는 게 빨라, 사실 이걸 칠 거야? 어 알았어 너 왜? 신경전 형, you got this 야, 아까 그 작전이면 플랜, 플랜 B로 갈까? 플랜 A? 플랜 A로 플랜 A? 플랜 A가 뭐야? 이제 정해야지 아, 그 플랜? 야, 나 이제 진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도 돼? 응 이것도 쓰면 돼 그래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는데 자, 오케이 하세요 컴온, 컴온, 컴온 컴온 내가 정전해도 돼 정전하면 네가 가운데만 맞춰주면 내가 다 지워줄게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어 이해했어 둘 아, 잠깐만 하나 이제 갈 거야? 둘 둘 셋 야, 넘어져요, 조심해 이쪽 오오오 오우! 깨금! 다음 게임은 아이스 브레이킹 깨금! 아이스 브레이킹이 보기였어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 뭐야! 아 minist다 훔쳐! 자, 스트라이크만 한 번 더. MC MC 렛츠고! 자 두 번째 게임은 하키 볼링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볼! 하볼! 누가 성공할지 My No.1 student 도영킴 My Worst student Mark Lee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졌어요! 우리가 먼저 하자! 오 김정은 자신 있어 지금 내가 봤을 때 김정은 한 번 하게 해줘야 돼 바로 가게 해줘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자 한 명당 두 번씩 할 수 있어요 빨간 선 이거 어려워 자 스트라이크면 몇 점이야? 그냥 다 개수로 핑계수로 야 아까처럼만 해 몇 개 있어? 10개구나 아까처럼만 해 아까처럼 진짜 골프인데? 이거 막 여러 개가 바뀌었는데? 갈게요 와 좋았다 미쳤다 자 네 개 그냥 다시 세워서 하자 다시 세워서 개수로 하는 거예요 다시 세워서 4 4 형보다 세게 쳐야 되나? 아까처럼만 해 자 고 Let's lose 이건 좀 힘들겠다 이상한데 이거? 오 잘하는데? 와 자 하나 둘 셋 네 개 총 8점이에요 8개 8점 아 잘했다 내가 할까? 자 그다음 우리 팀 화이팅 나 소개해줘 멋있게 오케이 네 이태용 우리 아 아 오케이 형 형 형 형 집중시키고 해야지 뭐를? 집중합니다 하고 해야지 아 합니다 하고 해야 돼? 아 몰랐어 몰랐어 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용이 형 퍼스트 트라이 Let's go 긴장감조 긴장감조 영어치 영어치 아 뭐 하는 거야 나이스 패스 오케이 끝 형 끝 자 태용 8점 날렸어 Murt Lee 형 우리 파란팀 거 Murt Lee 근데 진짜 이거 어렵다 야 그냥 괜찮아 그냥 부담없이 해 세게 세게? 세게 해봐 세게 야 악마의 소리 듣지마 스트라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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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마크야 아니 마크야 이기면 안 돼 아 괜찮네 근데 방금 방청 아 저거 클립 따고 싶다 분량 나왔어 열심히 안 하는 거 못하네 대충 할게 톡 쳐 톡 나 대충 할게 응 이게 대충이야 이게 대충이야 야 왜 에이 야 잘했다 자 4개 가비 이렇게 딱 한 번도 했으면 좋았어 나 할게 나 본인 팀 점수 기억해야 돼요 총 12점이에요 우리 0점이야 나 좋았다 그래도 우리 0점이야 우리 쏘리 미안해 형님들 진짜 어려워 형 12점이면은 첫 번째 10개 두 번째 2개 어? 치면 돼 우리 0점이야 갈게 아 귀여워 너 왜 나한테 뭐라고 하고 형 아니 방금 진짜 나 뒷모습 봤는데 뒷모습부터 아 실패하겠다 생각했어 아니 형 형 형 그냥 쳐 여기서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봐 야 야 해봐 야 이거 그냥 뭐야 안 해도 이게 없는데 나한테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미안해 지금 개인전화로 바뀐 거야 아 이거 방금 보니까 형 형 형 형이랑 나랑 20점씩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일단 유타 너 보여줘 일단 보여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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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이제 갈게 한 번 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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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하면 되겠다 이제 이제 하면 되겠다 이제 하면 되겠다 이제 하면 되겠다 원 아워레이더 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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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별거 하는거 아 이제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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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만 웃고 있어 갈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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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형 이대로 똑같이 해 자 16점 현재 아 졌다 에이 기다리고 있어 재현이가 기다리고 있어 아 귀여워 갈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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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진짜 갈게 아 아 아니 좋았는데 궤도는 좋아 너무 밑으로 쳤다 재현이가 볼링을 또 잘하니까 근데 이거 골프 아니야? 어 뭐든 핀이 있잖아 열두 개를 두 번 치면 우리가 이기거든 스트라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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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이 보인 스판 빠짐없이 샷 어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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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니 우리 팀 뭐야? 어떻게 해? 아니 뭐야? 그냥 점수 주기로 한 거야? 우리가 나랑 잘하네 우리 안 한 척 할까 그냥?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한 팀이 한 번에 한 척 할까? 나이스 따로 똑같아 따로 똑같아 우리가 우리가 아니야 빠짐없이 샷 졌다 졌다 재현이 형 그냥 마음 편히 해도 돼 어 내찬이가 24개 하면 돼 아파 소리가 아파 아팠어 해찬이 너가 24개 하면 돼 24개가 안 돼 와 와 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풀었는데 파이팅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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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기서 하는데 어디서 하는데? 다르다 야 시작부터 달라 공 세우는 것도 힘들어 보이네 에이 나도 여기서 볼래 나 한 번만 해줄게 파이팅 파이팅 오 에이 까비 나 졌다 너 12개 해도 모르겠어 아 그래도 마지막 한 번 해 우와 좋았다 3개 에이 에이 진짜 뭐야 우리 팀 에이 저희 팀 졌어요 1대1 와 16대3 1대1입니다 아니 근데 컬링 열심히 한 게 너무 아깝다 우리 칠 동계올림픽 마지막 게임에 도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대1이죠 1대1입니다 네 룰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개주로 진행되고요 이 주황색 콘을 한 바퀴씩 도는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들어온 사람이 이기는 각자 팀끼리 모여서 주자 정하는 회의 진행해 볼게요 네 내가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무난하게 달려 오케이 오케이 역시 우리 반 팀이야 첫 번째는 반칙을 잘하는 멤버가 근데 반칙이 있어? 방해해도 돼요? 근데 진짜 잡고 같이 뛰어도 돼? 진짜 겨울인데 시즈니가 시즈니가 안 추웠어 너희랑 따뜻한 코코아 먹고 있어 시즈니가 진짜 따뜻해 근데 터치는 안 돼 응 등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우리 반칙 있어? 근데 막 이렇게 막 터치 없이 하자 터치 없이 하자 그럼 잡아도 되는데 땡기지 마 아 잡고가 안 돼 아니 진짜 다쳐 아니 니네 그러니까 치는 것까지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니네 나도 나도 이런 얘기하면 다 치잖아 안 돼 안 돼 터치 없이 하자 자 개인적으로 스테이 처음에 붙어도 돼? 안 돼 안 돼 에이 에이 치는 척은? 아니 그러면 잡지 않고 앉는 거는? 사랑이 느껴진 게 괜찮아 뽀뽀 가능해? 좋은 생각 났어 자 주자 정해보자 이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지만 정하자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일단 화이팅 하는데 우리 일단 헬메 모여 헬메 모여 하나 둘 셋 터면 화이팅이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옷방 당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할까? 아 머리 대봐 한 번만 더 할까? 불안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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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있는 거 알아? 아 맞아 게임 있는데 한 명 있고 둘러싸 봐 우리가 누가 쳤는지 마치 아 그거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시작할게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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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그때마다 해야 돼 지금 바뀌는 거야 근데 맞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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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 사람이 앉아야 돼 좀 더해 좀 더해 좀 더해 좀 더해 아니 총 유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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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유타 유타 좋았어요 시작 시작 아니 아니 개 BIEN 고기 괜찮 50% 야 views 자기 개장 정신 못차리는데 야 하 taking 진짜 너무 재밌네 나는 아 배 아파 자 할게요 저희가 저희의 미니게임이었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팁끼리 모이자 그러면 우사인 볼트가 정할게요 우사인 볼트? 네 정우사인 볼트 정우사인 볼트 정우사인 볼트 나부터? 근데 재현이 제일 빠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게 맞지 1,3,2,4 내가 마지막? 오케이 나 괜찮게 뛸 수 있어 그럼 내가? 1,2,3,4 그래 그래 자 그럼 1번 서세요 렛츠고 그리고 바로 끼어드는 거야 뭔지 알잖아 재주해봤잖아 한 바퀴 이해찬! 이해찬! 좋아 이해찬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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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찬! 이해찬! 잘해 야야야야 오고 있어 차은이 형! 차은이 형! 나이스! 이번 누구야? 미쳤어 오 좋아 도영아 달려 따라와 따라와 달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호영아 그렇지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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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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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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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으아! 아 다왔다 다왔다! 다왔어 다왔어 나한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안돼 안돼! 안 돼 안 돼! 아! 미안해! 아 미안해! 아 진짜 뽀뽀로 숨막혀 아니 근데 뒤에서 따라오는 그 감정이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근데 한 판만 더 할까? 한 판만 더 할까? 재미있는데? 그래 아까 연습 게임? 이 정도는 하자 마지막 하지 마 그래 이 신발이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기에서 이거 그냥 파란 선으로 할까? 키 쟤 신고 온다 승부의 목숨 권해야지 두께라고? 아 두께라고? 아 진짜 귀여워 이혜찬! 이혜찬! 이혜찬 이혜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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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잘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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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다 나이스다 너무 미끄러워 나이스 야 이거 아니지 아 나이스 아니야 레드 카드 레드 카드 아니야 아니야 야야야 국민 야 김정욱 달려야 돼 달려야 돼 아 야 쟤야 쟤야 여기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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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야 여기가! 나이스! 아 이거 너무 쉽다!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이겼다! 이겼다! 아 이거 근데 아 이건 오바야 아니 근데 애초에 인코스부터 시작하는 것도 이거 가위 가위 보였어 아 이거 맞아 아 형 잠깐만 잠깐만 형 무너크로 들어와줘 아니 빨리 가 가야 돼 가야 돼 세웅이 형 여기 와서 눌리면 돼 와서 여기 와서 아 형 잠깐만 잠깐만 재밌게 하자 그렇지 그렇지 형 잠깐만 형 잠깐만 아직 가지 마 형 잠깐만 봐봐 형 형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 형 또 맞았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너무요 아하 하하하하하하 자 오늘의 올림픽 승자는 바로 해찬팀! 예에이! 역시나 다닐 프로의 기록도 없이 시상 있다 시상 헐 또 해찬팀이 이겼습니다 자 이긴 팀은 시상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 팀 그냥 빠질게요 자, 귀여워 오늘의 우승팀 해찬팀 네, 우승팀 손 잡고 우리 약간 시상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선수 같아 걸어줘야 돼, 걸어줘야 돼 진짜 선수 같아 내가 할게, 내가 할게 알았어, 알았어 빨리, 빨리, 빨리 난 걸어줘, 난 걸어줘 난 걸어줘 이거 다 같이 들시고 안 드는데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손 뻗고 하나 둘 셋 하면 올릴게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래, 우리 다 같이 들자 근데 올라오지는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, 귀여워 야, 너는 너는 그냥 지금 너의 무대야 잡기린, 잡기린 무대다 장, 장여상 장여상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 familiar 아멘 내가 안omm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